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큰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일본 이즈 제도의 화산섬인 하치조지마에서 지금 저녁 10시 30분 현재 연속 11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일본 이즈 제도의 화산섬인 하치조지마의 강진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도쿄 수도가 가깝고 또한 1923년 동일본 대지진의 진앙지인 이즈오오심마와는 바로 지척에 있기 때문입니다. 후지산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와 지진학자분들이 이시카와연의 지진에 대하여 우려하는 이 역시 주부지방과 간토지역의 상호연관성을 생각할 때에 걱정이 드는 부분입니다. 나가노의 군발지진이 동일본 대지진과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발표를 일본 이바라키연의 스쿠바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으니 더욱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6월 17일 후지산 강진 이후부터 일본 지진의 패턴이 간토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진을 일으키면서 도쿄를 위협하고 있는데 하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서 이런 패턴의 지진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1972년 12월 4일 저녁 7시 16분 시기 초에 하치조지마 근처의 다테야마 남남동쪽 200km 지점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5km였습니다. 1972년 12월 4일 이 지진으로 도쿄 시내의 건물들까지 흔들렸었다고 합니다. 2009년 8월 13일 오전 7시 48분 51초에 하치조지마 근처의 다테야마 남남동쪽 244km 지점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진원의 깊이는 이번에도 53km로 비슷했습니다. 최근 도쿄만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대지진의 전조라는 분석도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6월 27일 오전 8시 47분경에 도쿄만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도쿄 수도 즉하 지진의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6월 17일 야마나 시동부와 부지상 강진을 시작으로 대지진의 전조연상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일본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지진학자들은 100년에서 150년 주기에 도카이 대지진이나 70년 80년 주기의 관동 대지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카이 지역에서는 1707년과 1854년 각각 규모 8.6과 8.4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1854년 도카이 지진 당시에는 사망자가 3천 명이었습니다. 만약에 모두가 잠든 새벽에 도카이와 그 일대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해구형 지진의 특성상 해일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6월 17일 부지상 강진 이후로 부지산에서 3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6월 17일 이후에 일본 동부해안을 따라서 시조카현 도쿄 후쿠시마 일대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물어서 오늘 도쿄에서 300km 떨어진 하치조지마에서 강진이 연속해서 11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도카이 대지진으로 이어진다면 시조카현 등 4개의 연은 큰 피해를 보게 돼 거시고 일본 경제의 대동맥인 도메이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원자력발전소가 많이 있는 이곳에서의 대지진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